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드디어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정말 빠르게 5월이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5월이 지나간과 동시에 6평이 오죠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평 잘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죠? 잘 보고 싶은데 그죠 시험을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잘 봐야지 라는 마인드로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온 뒤로는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나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6평을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는 사실 그렇잖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 예행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약점 나아가 겪을 수 있는 시행처를 미리 겪어볼 수 있으니까 아직도 설마 그죠? 아직 안 한 친구들 많을 거야 많을 거니까 일단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선생님이 6평 대비 올해 모의를 이제 2회분을 1회와 2회분을 안내를 이미 마쳤으니까 이미 강의를 또 완강을 지어놨으니까 분명히 시험 치러보고 아플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1회가 더 아파 얘는 뭐야? 많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플 거야 얘는 1회 때 많이 아픈 게 그래도 6평 직전에는 그래도 좀 방긋 그치?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얘는 덜 아파 그치? 안 아픈 건 아니고 덜 아파 그치? 조금 덜 아파 그래서 어쨌거나 일부러 뭐 크게 이제 그런 낯섬이 되게 강할 것 같아 올해 특히나 선생님이 준비기간 좀 길게 가져서 올해 문항은 되게 좀 더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도록 그런 낯섬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도 복잡한 게 없어 전부 다 결국은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그게 현재의 추세니까 다만 스펙테럼이 넓어서 누구는 선생님 저는 3점짜리에 말렸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시험은 언제 뭐가 원인이 돼서 내가 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는 거야 그런 경험들을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 본 후에 결과가 나쁘면 에잇! 이런 거죠 에잇! 욕하지 마시고 해설 강의 꼭 들어봐 들어보시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선생님이 제작을 한 건지 제작자의 말을 들어보면 출지 유도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야 제발 미리 꼭 해보고 들어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이들 지금 사실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발상적인 뭔가 내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잖아 선생님 강의는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못했네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평가원에서 뭐라고 부르는 행동요역 익히기였잖아 이거 정말 선생님 잘 익히고 싶어요 근데 뭐 이거 정답이 정해진 거잖아 행동요역은 당연히 뭐로 익히는 거야 뭐로 익혀 선생님 문제를 익히는 거 아니야 선생님도 사설일 뿐이라 그랬죠 일개 사설일 뿐이야 일개 노력하는 사설 그래도 엄청 노력해 노력하는 선생님만큼만 여러분들이 노력해주면 그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동요역을 익히는 건 당연히 뭐야 평가원에서 만든 기출문제를 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이제 와서 막 이제 선생님 이제 나 기출을 뭐 난 사실 뭐 돌렸거나 이미 딴 걸로 돌렸거나 아니면 이제부터 기출하는데 나 너무 늦지 않았냐 Q&A 선생님 답변 달다가 정말 이렇게 그죠 많이들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너무 늦은 것 같아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늦지 않았어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던 친구에 비하면 늦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경험이 구평 끝나고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도 많아요 구평 끝나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행동력을 이끌려고 이제 선생님 이제 시그니처잖아 그죠 당연히 뭐 그죠 기코 이제 기코는 진리 그죠 기코는 진리라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강의를 겪은 선배들이 얘기해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절대 강의가 선생님이 너무 길어요 아 이 강의가 길긴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 10일이면 들어요 일주일이면 들어요 물리적으로 아 그냥 겁을 내고 시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에서 기출을 이미 했을 거 아니야 이미 예습은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습을 한 상황에서 기코 듣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늦지도 않았고 아직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용기 내라고 용기 내서 평가관 기출이란 어떻게 푸는 건지 발문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단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지 아니 문제를 풀다가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걸 도대체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어떻게 아빠를 내딛는지 그거를 당연히 선생님이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풀린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선생님도 멋지게 발상적으로 한 줄로 풀고 싶다니까 근데 그게 결국 수능에서 되겠냐고 헛대도다 헛대도다 그죠 그런 게 아니거든 결국 그죠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본질에 가장 원하는 그죠 맞는 공부법이 뭔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죠 누구보다 자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으니까 하라는 거 그죠 그거 좀 당부드립니다 그죠 공부에 늦은 거란 없어요 아직 적어도 수능이 아직 남아있다면 사실 수능 전주라도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좀 신경 써서 이제는 좀 꽃피는 봄 시절이 이제 곧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달라지셔야 돼 이제 뭐 수능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중요도는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수능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수능 때 기억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시간의 중요도가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차게 계획적으로 헛두르 시간 보내지 마시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다 뭐야 활용하려고 두셔야 돼 선생님은 수험생이 아닌데도 그러고 있거든 사실 선생님도 수험생이죠 20년째 고3 생활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흰머리가 자꾸 늘고 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슬프도다 하지만 보람떼요 보람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능 날 나오면서 되게 보람떼 거야 그걸 자꾸 기억하라고 수능 날 나올 때 나는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심으로 하고 나올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지금 매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결정나 있으니까 많이 힘들죠 힘들 건데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는 수험생 신분인걸 그렇잖아 우리가 수험생 신분인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죠 숙명이야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은 다 그럴 것 같으니까 공평하잖아 그 점에서는 그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지만 남들보다 더 좋은 손가락을 낼 수 있는 건 천명한 사실이니까 더 노력하면 되겠죠 그죠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노력하면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걷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케이스도 만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